자 일단은 켰구요 연결이 불안정하다고 뜨네 왜 이러는거야? 와이파이 끊기나요? 자 일단은 오늘 또 이렇게 저희가 또 이렇게 으잉? 가위바위보 할거니까 오늘은 또 공평하게 가위바위보 하기로 했거든요 가봐 지금 실토하고 있지 저번에 나 잠깐 밖에 나갔을 때 짰다고 지금 실토하는거 아니 전혀? 그게 무슨 말이지? 난 전혀 모르겠는데 아닌데? 하이 위니 하이 위니 하이 위니 렉 걸린다고? 영진아 여기 와이파이 비밀번호 뭐냐 연결 됐나요? 이제 괜찮나요? 이제 괜찮나요? 이제 안 끊기죠? 괜찮나요? 되냐고요 여기 딜레이가 있어서 이제 보인대 아 보인다 렉 안걸리죠? 좋아요 오케이 예스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까요? 왔어? 아 뭐야 그럼 가위바위보 다 취해야겠네 준영아 도망가냐 준영아 네? 멀리서 와 이거 초점이 왜 나가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너를 몇 시간 기다리니? 진짜 근데 오늘은 준영이가 사도 그냥 할 말이 없어 와 이거 진짜 준영아 네? 우리끼리 좀 가위바위보 하려고 했어 이게 젠틀 아니야 일산가리 다 탔습니다 근데 너 색깔 어 뭐야 저기 색깔 형 이게 왜 초점이 살짝 나가지 농구 컨셉인가 오늘 다 있어요 1월에 1번이 초점이 나와 이게 아니 초점을 지 맘대로 하더라고 이게 좋은 척게 핸드폰이 이게 경영 브이라이브라는데 어 또 나간다 뭐지? 불편하다 그래 준영씨가 사나 사나 아 됐다 오 가위바위보 하자 오케이 초점 또 나가기 전에 또 나가긴 하는데 아이고 형 왜 이러는 건데 이거 왜 불편하게 이렇게 커피내기 해야지 응 해야지 이렇게 마다하지 않는다 근데 짠 거 아니야? 안 짰어 진짜 오늘 안 짰어 안 짰는데? 오늘은 여기 있잖아요 어제도 안 짰어요 그제도 안 짰어요 그제도 안 짰어요 안 내면 뭐 해야 돼? 뭐 해야지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하이퍼 어? 오잉! 어? 어? 어 빠질 빠질 cai 유아 너 뭐야 너잖아 누구야? 아 인안이야? 아니야 페이 세명이요? 아 나 체할 거 같아 뭐 내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네 진짜 빠오스 빠오스 야 어떻게 이렇게 또 드라마티컬이 준영이가 걸리는 것도 진짜 야 이거 진짜 브이앱의 힘이다 어떻게 드라마티컬에 니가 또 딱 걸리냐 와 스퀘셈 스퀘셈 거 다 먹을게 이 정도면 그냥 샀어도 되지 않아 자 지금까지 장난이었고요 야 기분좋게 삽시다 준영씨라는데 진심이야 진심 영수증은 장난이 아니고 기분좋게 사야 돼 네? 기분좋게 삽시다 준영씨라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저는 지금 이륜의 진심기를 좋겠다 이런 영광을 다음에 기가 걸려야지 자 그러면 커피 시키고 우리 연습 시작할 때 민희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이디아 시켜 이디아 이디아 형 여기 저기 많아 흠흠흠 아 이거 방송 아니잖아 아아 내가 커피링 했어 나 지갑을 한 것 같네 야 그거 만두수결제 말고 현장에 그거 할 수 있어 바로 결제 이 컷 1인 가자 컷 1인 또 컷 1인 아 지니였어요 야 빨리 이거 좀 꺼내봐 골라 이디아 이디아 형 이디아 이디아 다행이다 나 오늘은 그냥 머스타블만 사람씩 도착했어 아니야 나 오늘은 단거 먹어야겠어 죄송될게 지아 알지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이디아 성류 애플라임 맛있대 그 성류가 몸에 생긴게 안좋아 성류 애플라임 왜? 아 성류 애플라임? 아 토피넛 토피넛 라떼 토피넛이 몸에 안좋아야돼 너는 내가 좀 부정적이네요 내가 오늘 좀 부정적이야 제일 비싼게 뭐가 있을까 나 휘핑크림 추둬해도 되냐? 그러니까 휘핑이 몸에 안좋아 완전 가능 아니 근데 선생님 휘핑이 몸에 안좋아 쌍시오 압 가능 오로파는 뭐 먹어? 어디서 지켜? 빨리 메뉴를 열어줘 네 아 진짜로 아 왜? 카톡하고 있어 너 커피빈 배달이 없지? 커피빈 배달이 없다고? 커피빈이랑 뭐 다 되는데 다 돼 다 돼 형은 형 사셔서 커피빈이 아니야? 이디야 이디야가 있었어? 왜? 이디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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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5분 정도 이제 끝나 응 아니 연습하는 중이었어요 하는 중이었는데 거의 준형이 없이 했죠 네? 저 있었어요 아까는 이용하니까 어 있었어요 기대된다 아 그냥 근데 휘핑이 몸에 안좋아 아 그래? 근데 이건 이렇게 해야 되네 휘핑크림 X하고 휘핑크림 추가해도 되냐? 그거는 조금 아 그니까 원래 들어있는 건데 휘핑크림 뺀 다음에 돈 주고 추가한다고 하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우와 진짜 정말 뭐야 지옥에서 온 에그타르트 하하하 하하하 얘가 지옥에서 온 에그타르트거든요 이름이 별명이네 지에타 씨라고 부르면 에그타르트 지옥에서 온 에그타르트 왜 이렇게 잘 어울려? 어 어떤 거 많아요 테리정 테리정도 있어 테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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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테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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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지옥에서 온 에그타르트니? 아니 왜 그래 너가 에그타르트처럼 약간 뽀얗고 하얗잖아요 이게 엄청 하얗잖아요 근데 왠지 그냥 에그타르트라고 하면 이 비주얼이 뭔가 좀 뭔가 지옥에서 온 것 같기도 하고 아니 파트도 왜 보여드려? 문신도 있고 뭔가 이 하얀 이 느낌의 에그타르트 이 느낌의 에그타르트 같지만 온전하게 너의 에그타르트 타이틀을 붙여주고 싶지 나 딱딱한 에그타르트 주운하기를 누르면 어떡하니? 유흥규야 근데 다르구나 야 너는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뭐야 이래일로 할 거야? 리더 리더 리더? 예 리더 나도 모르자 좋아 형 먼저 고르실래요? 아 그러세요 이데아야? 빨리 올라와 저는 저는 그 그 그 그 쿵야 아시죠? 쿵야 쿵야에 주먹밥같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뭐? 닮았네 닮았다 쿵야에 주먹밥 윈이들이 나한테도 주먹밥이라 그래 우리 주무룩야 있잖아 응 눈썹때문에 그런거 같아 우리 맞아 눈썹때문에 그런거 같아 야 눈썹이 늘어나고 닮았다 인원아 너가 더 진한거 같은데 맞아 저는 사실 정리 안하면 여기가 붙어가지고 우와 여자로 정리해가지고 쿵야 우리 후석이도 주먹밥이래 다 주먹밥하지? 근데 진짜 태이형도 주먹밥같이 생기게 됐어 쟤는 에그타르트 난 식빵맨이랑 별명이 되게 많이 난 뾰범 난 진구 진구? 뭐야 잘봤어 여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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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그냥 진짜 진구 나 진짜 어울렸어 여진구고 여진구 아 뭔소리야 진짜 왜이래 준형이 여러분 준형이 그 인터넷 저 인플루언스인거 아시죠? 인플루언스 난 그냥 인플루엔자 그냥 인플루언서 아니고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아 언제까지 골라? 야 뭐 먹힘 좀 오 야 죄송한데 저희가 커피내기였지 먹힘은 아니였거든 미쳤어 야 형씨가 3.800원 밖에 안해 왜이렇게 낀다 시키지마 너는 어떻게 따라해 너 음료 시킬거야 못먹을거야 응 이런거 이런거 밥 못먹어 시켰어? 안 먹었어요 응 나 이런거 이거 데뷔초에 진짜 많이 했는데 똑같다 똑같아 나도 커피 많아가셨네 그러니까 아니 오늘 언제 커피 커피 언제 먹을 수 있냐 도대체 미니들이 왜이렇게 오래 걸리냐 연습을 하는거야 하는거야 영진아 네 너도 일로와서 그냥 골라 여러분 직접 고르는게 나야겠어 네 나 담았어 영진이 너무 스타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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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들어올 때까지 연습하는게 아니라 계속 해야 좋다 저희 계속해요 이제 시간도 풀렸고 이제 김경이 나갈까 자 잘해 하나, 둘, 셋, 너넨 cowork 나지, 이제 나만 고르면 돼 어, 뭐야 왜 그래, 왜 그래 자몽잔이 이런 거 별로 높겠지? 실험 불이 그치 실제 그거сть 응? 오늘 밥을 먹을 수 있네요. 오늘 밥을 먹을 수 있네요. 나를 먹어야 되지. 라떼 먹어야 되지. 요즘에 갑자기 라떼가 좋아졌는데. 라떼? 맛있는 거 너무 많다.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까지 팔아도 되는 거네. 어? 주스가 있네. 커피 말고. 크림넛은 뭐죠? 아, 밀크콤. 이거. 아, 이거 뭐야. 이거 여러분. 이거. 시럽 들어가는 건가요? 네. 지프페인. 폴리콤. 크림넛? 밀크폼이라고 하는데. 밀크폼. 시럽 들어가는 거예요? 먹밥줄을. 아까 큰 먹밥 작은 먹밥. 안 들어가는 거라고? 아, 그럼 나 이거 먹어봐야겠다. 디커피, 콜리, 크림. 크림이 들어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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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안 좋은 거 같아. 크림이 들어간 거. 안색이 안 좋아. 야, 방금 골랐어? 네. 골랐어요. 네. 골랐어요. 저희 이제 연습할 거여서 윈니들.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잠깐이라도 보러 와준 거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어. 또 처음에 또. 까운? 어, 그 다음 땀 띄고 하고 그 다음에. 아, 크림이 달. 야, 잠깐만. 시켰어? 나 크림이 달게. 아, 미안하지 않는데. 크림이 들어간 거. 어. 뚱뚱. 나를 봐. 천천히. 어. 뚱뚱. 뚱뚱. 뚱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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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봐. 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맞아. 응, 맞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때 지금 이 정도 안에서 빼서. 네. 하나, 둘, 셋. 어, 빼서. 셋. 뭐, 둘, 셋. 어. 어, 맞아. 그거 왜 이렇게 믿는 거 아니야? 맞아. 갈게. 놀이들. 다 같이 인사하죠. 어. 인사하자 떼서들 떼서들 예스 인사해야 해 답변했다 우리 먹밥들아 지옥에서 온 에그타르트랑 종영씨랑 졸렬이랑 민규는 뭐할래? 부산정 부산정 준호는 막내니까 그냥 주워해주자 막내 그 다음에 준영초어 인플루엔자 준영초어 арarrive 준영초어 이번엔 제로파이라잇 좌석 지옥 she nope 진영초어 하트 한 번 해 줘 너무 미워할 뻔 skin 속 chi